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이번엔 저의 두 번째 브이로그인데요 지금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에어팬을 켜고 싫어가지고 엄마 저 영화나 구하나 싶어요 물물기완? 그냥 나랑도 잘하네 이거 다 고칠게 이거 봐봐 나도 보민이의 닭강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엄마께 잘 맛있어 아 그래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닭강정에 씨가 너무 많아요 가평 휴게소의 최고의 간식은 떡볶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꼭 드셔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에 엄청 전망이 좋은 곳이 있어서 잠깐 내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다 하하하하 뭐라고? 감성 있는 척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끊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진을 찍는 김보민 씨의 모습 한쪽으로 넘겨요 하하하하 한쪽으로 넘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어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1초만에 몰래 날려버려 순간포착을 잘 해야되네 하나 둘 셋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앞에 안 불어요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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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오우 자꾸 계속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하하하하 아빠 여기 이름이 여기 이름이 뭐죠? 다이나믹 메이즈 다이나믹 메이즈 응 에 왔습니다 근데 재밌겠는데? 너 뭐가 제일 재밌어? 소리 지르고? 미션 재밌어 나 막 진짜 잘할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시끄러워 절로 가 아이 진짜 점프가 감옥 미뤄다가 재밌을 거 같고 야 근데 액션 정글짐도 재밌을 거 같아 난 파이프 미션 재밌어 골프에 내 파이프 나 소리 지르는 걸 싫어 하하하하 빨리 소리 질러 미션 재밌어 파이프 미션 가봅시다 저렇게 악어가 반겨지고 있습니다 아 손 짚으면서 이동 거기로 가? 아니 여기서 길이 있어 여기 길이 있어 어? 어 찾았다 찾았어요 어 근데 여기 다시 입구야 입구야 이걸로 왔는데 왔는데 돌아온 거야 어 좌수법이라 그래서 왼쪽 벽에 손 대고 왼쪽 벽만 따라서 갑니다 원래 오른쪽 대는 거 아니야? 아 원래 왼쪽이야? 어 틀렸네 틀렸네 아니 그냥 왼쪽만 쭉 따라가 어 왼쪽 벽에 손 짚고 쭉 따라가면 빨리 가요 빨래 어 뭔가 뭔가 찾고 있는 거 같아 아 깜짝이야 좀 떨어지고 아 너무 싫은데? 어 잠깐만 아 여기 해물 있어 어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빠 여기 조심하세요 오 오 아빠 여기 볼필장 있어요 오 아니야 아 또 지압이야 어 여긴데? 끝 지압이야 이제 아 노래방 아 여기 아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너무 웃겨 나 노래방 소리질러 미션에서 찍혔어요 아 아 오마이갓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난 입에 왜 저렇게 가만히 야 뒤에 상호랑 똑같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대박 진짜 속초 음료를 한번 다들 진짜 해보세요 정말 강추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오야키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까 그거를 양념이 쓰래요? 예전에 여기 어디 카페 갔었던 거 같은데 이 자리 뷰 저 금강대교가 뭘 말하는 건지 알았대? 강산 오 맞이 왔어 역시 나야 아 이거야 저희는 관람차를 타러 갈 거예요 너무 예쁜데?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거 없었네 그러니까요 너무 예쁜데요? 관람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넣어서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예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족 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호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촬영이 되지 않아서 찍지는 못했고 눈으로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겁게 잘 보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뿌듯하기도 하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비록 가족 여행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저의 여름방학 일상들을 카메라로 열심히 한 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지금 대본 공부를 하러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집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방학이라서 동생들이 다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이 시끄러워서 카페에 가서 조윤이 혼자 대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는 카페는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추천받아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이 엄청 특이해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빠지 와서 지금 친구들이랑 빠져 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오늘의 가사에 오는 순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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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갔어! 들어갔어! 진짜 무서워! 제작은 멍게 된 것 같아! 말투 있어! 말투 있어! 말투 있어! 말투 있어! 지아야 유튜브 가! 유튜브 가! 유튜브 가! 유튜브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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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어느정도 다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것도 둘러줬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저도 이따가 이거 할거예요! 인터뷰 하세요! 인터뷰해 인터뷰! 인터뷰 하라고?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멘트에 멘트! 멘트 멘트! 아 잠깐! 네! 실제로 해버려! 견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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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기관 한번 갑시다! 넌 라멘 먹으러 간다고? 지금 못 걸어가고 있어요! 슬라이드요! 구리마켓 하시는데요? 나 올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올게? 열심히 와! 도전하러 가는 길! 헷갈비가 아쉬워라! 그거 죽었다! 넘베이 흔들려서 타르가기 고정이었어요! 오면 많이 흔들 preocupe 감사합니다.